12시간 기도연합운동 모임인 제3회 프레이포코리아 원크라이가 개최됩니다.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 투게더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프레이포코리아 원크라이를 오는 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대회를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. 일상 광림교회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2시간 동안 교단과 교회를 초월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